안녕하세요 아트원입니다. 카니발은 항상 대표님들의 사랑받는 업무용 차량입니다. 넓은 신뢰와 효율성으로 많은 의전용 차량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풀체인지를 통하여 고급스러워진 카니발의 용도에 맞는 VIP 리폼은 어떠신가요? 예로부터 의전의 근본은 마음이 경건하고 바르지 않으면 그 모양이 공경스럽고 바르게 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트원에서 작업되는 카니발 VIP 개조는 단순히 카니발이 법인 차량으로서 이동수단이 아닌 차량 안에 탑승하게 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평안하고 평화스럽게 하는 편안함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행사 및 자리 참석에 따른 오너님들께서는 그에 걸맞는 의전 차량을 고민하실 때 아트원에서 진행하는 VIP 개조를 통하여 현명한 고민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퍼스트 클래스 자석 VIP 의전 시트 2열은 VIP 탑승자를 위한 의전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의전 시트는 품격 있는 디자인은 물론 편의성까지 갖추고 있는 매력적인 시트입니다. 의전 시트는 무엇보다도 전동으로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세밀한 조작을 통하여 탑승자의 정확한 시트 포지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트원 의전 시트는 탑승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엔지니어분들의 꼼꼼한 점검과 함께 제작됩니다. 의전 시트 자체 안전벨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카니발 도어에서부터 품격을 만들어주는 풀트리밍, 순정 플라스틱 도어 부분, 콘솔 부분에 누브리노 가죽 원단을 작업하여 고급스럽게 재탄생되었습니다. 가죽 작업은 트리밍 전문 장인이 한 땀 한 땀 작업하여 명품을 만들어가는 작업 중 하나입니다. 가정에선 브랜드 소파를 사고, 자동차 시트 부분에선 아트원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사고, 안정감 있는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버킷을 확장함과 동시에 최고급 천연 이태리 가죽으로 시공을 진행합니다. 품격 있는 내부와 함께 운전에 대한 컨디션도 편안한 상태로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카니발처럼 내부가 넓은 차량은 생활오염에 취약하고 실내 청소에 대한 걱정이 가득합니다. 또한 실내 연출에 대한 고민도 생깁니다. 이제는 고급스러운 우드플로어 바닥 작업을 통하여 럭셔리한 실내와 함께 실내 관리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드플로어 시공 시 차량 실내 관리 및 청소가 간편하며 깨끗한 실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방수 기능을 통하여 물기에 대한 걱정까지 해결하고 차 안에서 온전히 생각에 집중하고 싶으실 때 햇빛을 완벽 자단하는 허니콘 블라인드를 장착하여 우너만을 위한 공간 물리가 가능합니다. 아트원 카니발 VIP 리폼을 통하여 훨씬 품격 있는 나만의 차량을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떤가요? 편안한 이동과 업무용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아트원 일전시트 개조를 통하여 현명한 고민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아트원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서는 더욱 다양한 카니발 상품들과 정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방문하셔서 다양한 상품의 정보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